오바스! 복수! 스왈이! 출렁! 와 보았다. 아 보았다 복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니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형님들 재계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뽑아야되요. 5040개 출발합니다. 바꿔 없이 갑니다.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는게 좋아. 5천개입니다. 5천개갖고 몇번이 골드칸 뜨는지 보자. 일단 한번 패스. 5천개로 골드칸 몇번 뽑는장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 테칸 백개구리아님꺼 뽑아드렸거든. 내꺼는 뭐 뽑진않겠지. 맞에. 설마 내꺼 안나오겠나. 한잔은 뽑혀야지. 아 잠깐 불안한데. 왜이렇게 빨리 매진 되냐. 왜이렇게 빠르냐. 미치겠네. 자 그리고 코인은 여러분들 아까 시작 전에 코인은 지금 거의 한 16000코인이었습니다. 16000코인. 900코인 먹었네. 계속 돌려왔고. 한 16200코인이었나 원래. 아 진짜 빨리 매진 된다. 미쳤다 이거. 설마 한 번은 못먹진 않겠지. 아 포스엑스 너무 빨리 매진 된데. 아 깨비. 와 다 사람들 빠르다. 총나파. 보통 1000개는 한 번은 뽑히거든요. 저는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포스 질거라 믿어요. 마지막꺼 내꺼. 깨비. 자 일단 아직 400개밖에 안썼습니다. 괜찮아요. 코인이라도 먹자. 아 총코인 제가 먹었습니다. 골드 칸 한 번은 일단 총코인. 개꿀. 마지막꺼 내꺼. 듀우한. 아 근데 폭스가 안 뽑아서 아쉽네. 폭스 뽑아야돼. 코인은 많습니다 운영자님. 17000코인 있습니다. 아 18000코인입니다. 18000코인. 18000코인.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빨리 돌리는 게 나아요. 아싸리. 이게 골드 칸이 먼저 매진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개수를 이거 모을 수 있잖아. 맞지. 피시방에서 다수판당 다수판 할 때마다 20개씩 주고.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날 때마다 미니 노티스 5시 방향에 있는. 아 그 7시. 6시에서 7시 사이에 있는 그 미니 노티스 왼쪽에. 왼쪽에 밑에 보신 미니 노티스 있거든요. 거기서도 1시간마다 100개씩 줍니다 PC방에서. 그러면 1시간에 PC방에서 채소 못해도 200개는 모아. 마치 게임이랑 이거 미니 노티스까지 해서. 집에서는 이거 미니 노티스가 30개밖에 안 주는데 PC방에서는 무려 100개씩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방에서는 1시간에 200개씩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리고 반복이 안 돼요. 다수판당 20개씩 주는 거 안 됩니다. 하지만 PC방에서는 다수판씩 할 때마다 20개씩 주고. 1시간이 지날 때마다 100개씩 줍니다. 집에서 30개 주는 거를. 꾸리죠. 그니까. 한번 지고. 이거 봐봐. 실버 칸이 매진되기 전에. 골드 칸이 매진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돌려야 돼. 이거는 진짜. 먹자잇. 폭스엑스 주세요. 폭스엑스 주세요. 폭스엑스 주세요. 아아아아아아 FM 재밌따님 10개 가세아 재밌따님 감사합니다 펭카이 천코인으로 들어가야지 예비 자 펑스 먹어주겠습니다 아 아깝다 깨비 빠르게 돌리는게 갑이야 이건 진짜 빠르게 돌리다보면 근데 실버칸도 보상이 좋아 오케이 아 루찌 먹었어 폭스 못먹었습니다 루찌 주머니 먹었네요 10개짜리 일단 한번 먹었고 아 폭탄 걸리네 일단 두번 먹었습니다 두번 천개로 두번 먹었어 그래도 잘했어 총코인 한번더 먹자 오케이 와 두번 먹었어 미친 야 청코인 두번 먹었어 대박 와 청코인 두번 먹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맞지 청코인 두번 먹었지 두번 먹었어요 두번 자 루찌 주머니 먹었고 폭스는 아직 못먹었어요 폭스엑스 없습니다 와 루찌 청코인 두번 먹었네 아 한번인가 아 그거 아니에요 한번이에요 한번이야 한번이야 아 한번 먹은거야 난 두번 걸리길래 아하 한번이구나 이제 폭스엑스 걸릴 때 됐다 근데 수량이 많이 까시면 편하다 님들 여러분들도 우리 유튜브 팬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팬분들 형님들도 이렇게 저처럼 배수 많이 모아가지고 한번에 까세요 이게 꿀입니다 진짜 이게 답이에요 일단 총코인 두번 먹었어요 총코인 두번 루찌 주머니 한번 세번 먹었습니다 총 골드칸 세번 역시 마우스 광클이 답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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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광클 마지막 내꺼 마지막 내꺼 아 개이빙 개이빙 한 200개에서 300개 사이 모일 수 있어 한시간에 하루면 5000개 모아야 하루면 계속 피시방 하네 팬무제 연장법 먹자 아 필요 없다 저거 잊지 말자 뚜두둔 뚜둔 뚜둔 가자잇 음 폭스먹자잇 나 2만코인 넣겠다 이제 꿀이다 근데 이거 와 벌써 다 빠지네 자 패스 한번 한번 쉴게요 한번 쉬자 주세요 폭스 주세요 네 타이밍 같은거 지금은 없어요 그냥 개수를 계속 모일 수 있어가지고 타이밍 따위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 따위 타이밍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돌리는게 갑이에요 이거 제 아이디어 와 벌써 끝나네 타이밍 근데 힘들어 타이밍은 옛날보다 타이밍이 힘들어요 그냥 돌리는게 갑입니다 개수 많이 모아갖고 어차피 15칸 보상도 좋기 때문에 계속 돌리는게 갑이에요 유니불로 자 고유투칸 세번 먹었습니다 그래도 천 개당 보통 한번먹는데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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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내꺼! 마지막 내꺼! 마지막 내꺼! 마지막 내꺼! 마지막 내꺼! 아 게리 아 좋았는데 아이템 꺼내기도 큰일 없네 이거 아이템 꺼내기도 클릭하는거 없어요 님들 마우스로? 아 마우스 말고 이거 키보드로 누르는거 없나? 힘들다 근데 지금 삶이 되기 힘들어요 님들 지금 시간에도 골드칸이 아 실버칸이 매진이 잘 안돼요 금방 끝나 그냥 대리 아니고 이거 제껍니다 이거는 일단 현재 1900개로 1900개로 3번 먹었어요 고이리칸 결과 좋습니다 아 폭스매진 폭스물량 너무 빨리 빠진다 개빙 자 한번 쉬고 몇코인이죠? 19400코인입니다 16000코인에서 벌써 3000코인 먹었어요 아 벌써 한개 남... 아 벌써 끝난다고? 진짜 빠르다 물량 자 이제 3000개 남았습니다 아직 폭소 X는 먹지 못했습니다 아 폭스 X 좀 주세요 이제 운영자님 폭스 X 뽑고 싶습니다 왜 직전 안줍니까 아.. 폭스 X 좀 주세요 이제 운영자님 자 차재료도 제가 원래 1300대 있었는데 지금 벌써 1500대 됐습니다 차재료 이거 모아가지고 또 그 스팅메이커 뽑을 수도 있어요 합성해가지고 맞죠? 이게 꿀이에요 블루상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떨려야죠 진짜 걸리다 안 걸리든 계속 떨려야죠 블루상자도 꿀이죠 아 총코인 또 걸릴 것 같아 아니네 아 왔다 빠르다 물령 아 왔다 안나오네 아 왔다 안나오네 아 왔다 코인 먼저 빠지는 거네 와 폭스 갑자기 존나 빨리 빠진다 미쳤다 정코인이라도 먹자 정코인이라도 먹자 정코인이라도 먹자 정코인이라도 좋은거는 실버칸이 보상이 좋아요 골든 플레이크도 막 주고 루치 주머니랑 루치 신상 카트 같은 것도 주고 하니까 차라도 뽑으면은 슈팅맨 뽑을 때 이제 돌리면 되니까 꿀이죠 실버칸이 보상이 너무 좋아 자 2300개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폭스 뽑히겠지 아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안 뽑히냐 자 지금 실버 플랜 실버 블루상자도 30개 실버 플랜트 644개 와 렌상자 23개 골든 플랜트 142개 골든 플랜트만 거의 한 80개 먹은 것 같습니다 80개 아 너무 빠른데 이제 폭스 주세요 좀 불안합니다 운전자님 마지막 내꺼 마지막 내꺼 마지막 내꺼 마지막 내꺼 아 아따 안걸리네 전 그리고 크림핑크 페인트는 무제한있기 때문에 크림핑크 페인트 빼고 가맞아 드릴거에요 한번 쉬고 한번 쉬고 아 와 너무 빨리 끝난다 갑자기 갑자기 뭐 솔도하우시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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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린다 1950개 나왔구요 아 이제 폭신 먹자 좀 아아 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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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폭스엑스 그 와중에 뽑으면 좋겠지만 재료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섯 개당 한 번씩 주니까 랜덤으로 뭐 그러다 보면 폭스 나오면 좋지 원래 마음은 여유롭게 먹어야 돼요 근데 응 어차피 다음번은 만개야 오늘 만약에 폭스 안 나와도 다음번에 만개에서 뽑을거야 괜찮아 뭐 폭스 나와주면 좋지 락 걸렸나 왜 이렇게 안걸리지 볼트칸에 안걸려 얘들아 락 걸렸나 진짜 왜 이렇게 안걸리지 갑자기 나갔다 가야겠다 아 잠깐만 이걸 좀 하고 다하고 락 걸렸나 진짜 왜 이렇게 안걸리지 아까 초반에는 막 세 번이나 먹었는데 맞지 총코인 두 번에 리치 주머니 10개짜리 한 번 먹고 볼트칸 세 번 먹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졸라게 안걸리네요 그래도 난 빠꾸 없다 앞에는 홀릴거다 왜냐 차질을 말받아야 되거든 뭐야 이거 빠꾸 없다 마지막 한개 폭스 내꺼 마지막 한개 폭스 내꺼 총코인 내꺼 와 이게 총코인 안걸려? 와 아이템 총 4개인가 남았었는데 총코인 안걸려주네 와 이거 아깝다 이건 좀 765개 남았구요 와 일단 2만코인 돌파네 아 루치주머니 먹었어 또 아 아씨 루치주머니나 하필이면 아 팍스 못먹었어요 루치주머니입니다 루치주머니 2번 아따 폭스 안나와주네 한 번 더 먹자 아 루치주머니다 이거 그렇게 5000개로 폭스를 먹긴 했다고 한다고 나 그래도 고르드칸 3번 먹었어요 루치주머니 2번 1000코인 2번 2000코인 그니까 한 1000개당 한 번씩 먹는 것 같애 1000개 한 한 번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자 깔끔하게 한 번 더 고르드칸 먹어주면 깔끔하게 총 5000개로 5번 먹는 겁니다 고르드칸 이번엔 차점 말 뽑자 캐논이랑 오도방이랑 딸기맛사탕이랑 행동기사랑 유에지랑 말 뽑자고 플라잉 블록은 어차피 그 그 그 난 무제한 있거든 그니까 레오신상이나 토큰엑스나 아이템은 암튼 플라잉 블록 빼고 다 나오는거야 이번엔 차질을 좀 많이 뽑아야겠다 스팅링의 엑스를 위해 미래의 투자를 하자 와 나 지금 골듬 플랜트 한 200개 다 돼갈 것 같은데 실버 플랜트는 1000개 모으겠다 와 미쳤다 일단 끝나고 확인해봅시다 이거 끝나고 스팅링의 엑스 해보라고 오케이 쿨 이거하고 스팅링의 엑스 붙게 붙게 이제 몇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빨리 하는 것도 있어 다시 야 언제 타이밍 제거하냐 어 형들 5000개씩 타이밍 제거하면은 루즈해져요 진정 아 자 이제 5000개 중에 190개 남았습니다 20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일단 아 그래도 뭐 저는 만족합니다. 일단 결과는 결과는 골드카는 4번 먹었고 청코인 2번에 루치주머니 2번 먹었습니다. 포스에스는 뽑지 못했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저 만개 모을거에요. 다음번에 이제 만개를 한 5일안에 모아가지고 만개 한번 적용해볼게요. 일단 루치주머니 77개 필사기 219개 체인저 63개 신상 카트 139개 그 다음에 골드상자 52개 골든플랜트 187개 실버상자 54개 실버플랜트 791개입니다. 원래 심화플랜트 제가 한 200개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많이 보는거에요. 40개 감사드리고 애니콜 대팡림 16도산 인정하고 뭐라구요? 심폐소생 해줄 수 있냐구요? 지금요? 레드상자도 32개 블루상자 32개 아 많이 모았다. 그리고 차는 차재료는 일단 아 1852대 58대 샤샤샤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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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